지금 세계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전국에 휩어져 있던 인디오 부족민들이 수도 브라질리아로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인디오들이 거주하는 보호구역을 조정하려 하자 땅을 뺏길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이재환 특파우민입니다. 인디오 원주민들, 전통 장식을 하고 브라질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수천여 명의 인디오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24일부터 수도 브라질리아에 몰려들었습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은 올 초 인디오 보호구역 관리를 현 인디오보호관청에서 농업으로 이관해 경계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물 자원과 농업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은 인디오들의 반발에 보호구역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인디오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은 대선 전 인디오를 동물원 우리에 갇힌 동물에 비유하며 1cm의 땅도 더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인디오는 300여 개 부족에 90만 명으로 추정되며 아마존 등 국토의 13% 면적에 살고 있습니다. 상파울러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